조금 더 편하게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원리들을 조금 더 현대무용에 가지고 와서 플로어라는 걸 너무 딱딱하고 어렵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경험해 온 것 안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고 더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꾸밈 없는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딴찬찬 움직임 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내 신체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신체가 뭔가 어떤 요인, 외부에서 오는 요인일 수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따와서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 같은 거를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.